오리지널 서프로드? 네 초원트로드라고 하죠 장타 전용 로드 아 그럼 장타 던지면 이대로는 보통 몇 메다까지 던질 수 있어요? 기본 잘 던지는 사람은 거의 200m까지 던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200m? 네 완전 장타 때네요? 네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? 현금로로 하게 되면 거의 100만원대 세빛 전체다? 릴 뭉치까지 해서? 로드만 로드만? 네 아 로드만? 네 이게 이게 뭐 이거는 현재 국내 생산해서 들어온 낙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? 국내 국산제품 아니에요? 아니에요 보통 수입 1번째인가? 네 이사 몸격적으로 하시는군요 바다낚시는 돌 던용이에요 저게 돌 던용? 네 근데 이제 국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조조를 한거죠. 튜닝을 해가지고 쓰는거니까 튜닝해서? 안그러면 원줄 끊어질 때도 있겠어요? 이거 원줄은 몇 호줄이? 2호줄 2호에 테이퍼라인 4호 합사 가 들어가 있죠 아 폴리피싱? 폴리피싱 동호회분이시구나 제가 거기 명예회원으로 가있습니다 명예회원? 멋진 분입니다 오늘도 장어 한마리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한마리가 아니죠 대물장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